영유아부 19과 공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과 주제는 탐내지 않아요 입니다. 학습계열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사용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본문은 출애국기 20장 17절 말씀이고요. 읽을 말씀으로는 출애국기 20장 1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학습 요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아요 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탐심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이웃을 사랑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학습 목표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입니다. 19과 학습 진행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용 100페이지에 있고요. 믿음이 쑥쑥 자라요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이 단계에서는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손루이로 제목을 듣고 따라합니다. 두 번째 교사용 그림 자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10개명의 말씀을 주신 성경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세 번째로는 학생용 스토리북에 스티커를 붙여가며 성경 이야기를 기억하고 복습합니다. 쑥쑥이 단계에서는요. 10개명 돌판 꾸미기 학생용 오감 활동복으로 말씀과 연계된 오감 활동을 합니다. 자라미 단계에서는 가정으로 식구가 스토리북과 색실북을 보내서 계속해서 가정에서도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19가 제목을 손루이로 암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가 제목은 탐내지 않아요 입니다. 탐내지는 두 손으로 안경 모양을 만들어서 도는에 댑니다. 않아요는 두 손으로 X자를 만듭니다. 이어서 함께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내지 않아요. 손루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제목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사용 그림 자료를 통해서 19가 하나님께서 주신 개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내 이웃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개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아야 됨을 교사용 그림 자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사용 그림 자료를 통해서 들은 성경 이야기를 스토리북에 스티커를 붙이면서 아이들이 기억하고 복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19가에는 생각주머니 스티커와 소와 말과 음식 스티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것 그것은 나쁜 생각임을 말해주고 스티커를 붙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핵심 포인트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아요 이 말씀을 함께 큰소리로 외쳐봅니다. 말씀과 연계된 오검놀이 활동으로 19가에서는 10개명 돌판 꾸미기를 하겠습니다. 10개명 돌판을 만들어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기로 우리 두 손으로 약속하고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기로 다짐합니다. QR코드가 있는데요. 활동 영상이 실려 있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활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10개명 돌판 꾸미기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은 19가 오감활동북과 색연필이 필요합니다. 오감활동북에 있는 그림을 떼어서 준비합니다. 겉에는 10개명 말씀이 적혀 있고요. 안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는 활동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는 손이 될 것을 약속하며 손을 색칠해 봅니다. 색연필로 완성한 후에는 10개명 돌판 위에 손을 올려놓고 하나님 감사하는 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욕심부리지 않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는 손이 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해 봅니다. 가정용 색칠 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신 것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색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약속하도록 합니다. 가정용 색칠 부계는 성경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녀와 함께 읽어주시고요. 기도문에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며 마칩니다. QR코드를 통해서 5단원 암송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5단원 성경 이야기를 총 정리할 수 있는 스토리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활동을 마친 후에 기도로 마칩니다. 기도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사님 교사님 교재에 있는 플러스 부모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부모님들과 함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적용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과 시연 영상을 통하여서 알아보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